1. 2. 2. 2. 2. 2. 2. 3. 3. 저 너무... 말도 안 나오네. 어휴 안녕하세요. 이야 12시 넘어서 군무라네요. 아휴... 안 잡니까 우리 또? 아휴... 갑시다. 내 손자리 있나? 어떤 분에게 드릴까 선물을. 뭐야? 어? 뭐야? 박스가 2개야? 왜 2개야? 상자가... 상자가 2개야? 뭐야? 아니 이게 뭐야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지금부터 택배 배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왼쪽 상자는 낮에 구입한 선물. 오른쪽 상자는 그 선물에 영수증이... 택배는 무덤 배송이 끝난 3시 이후에 일갈 개봉. 개봉한 상자 속 영수증 금액도 동시에 결제됩니다. 선물... 선물 받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란 얘기네요. 하하하하하하 이야... 이거 정말 많네. 이거 지금 쓰레기봉투나 마찬가지구만. 지금 이게... 준아 형 어떻게 하라길래? 준아 형... 준아 형 아까 영수증 몇 그 새끼... 아이고... 준아 큰일 났네... 아요? 무슨 말이야? 저거 영수증이야? 아니면 선물이야? Mitarbeiter stroعم 승인 에지 스프라아 그래도